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M12에요 자... 삼성 라인업이 복잡해지다가 간단해지다가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랑 M이랑 F랑 걔네가 거의 같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에 M12 같은 경우에는 A12랑 좀 달라요 어느 부분이 다른지 제가 뜯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열기 전에 제 기분이 가벼운 이유는 이 친구의 가격이 가볍기 때문이에요 19만 8천원이에요 자급제로만 나오고요 통신사로는 아마 판매 안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A12가 거의 비슷한 사양에 27만 5천원인데 19만 8천원이면 갑자기 소위 말해서 예자스러워 보이죠 물론 삼성에서 예자스러운 기계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아쉬운지 한번 열면서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제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비슷한 기기들이 많으면서 아주 소소한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3분의 1 정도가 나 버리면은 이제 뭔 차이인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안쪽에 기계가 있고요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쿼드러플 카메라 핑거프린트 핑거프린트 리더? 아니고요 핑거프린트 캡파블? 이런 거에요 핑거프린트 그냥 지문 안쪽에 조그만한 패키지 있고 그냥 간단 사용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케이스라도 하나 넣어주지 자 이 위에는 USB-C 케... 나와라 케이블이 있고요 타입 A에서 C로 갑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있어요 이 우리 이제 집에 다들 5개씩은 있을 것 같은 이거야말로 환경 보존을 위해 안 넣어줘도 되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W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14. 몇인가 그래요? 자 그리고 심카드 트레이 빼는 핀이 하나 있고요 이거 가지고 빼주면은 심카드 트레이 플러스 마이크로에디 카드 확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계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은 오... 안 예쁘네 오... 이게 뒤쪽에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보통 캐리어 같다는 얘기를 댓글로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캐리어 디자인을 하... 오케이 그 울룩불룩한 캐리어 디자인이 옛날 옛적에 유행했던 그 제로 할리 버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전 그 디자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리어 갔다고 놀릴 때 저는 약간 편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오! 실물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쇽쇽쇽쇽쇽쇽쇽 패턴이 있어가지고 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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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쁘네요 우리... 의견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안 예쁘네요 사진이 더 예쁘네 이건 이런 기계들이 흔치 않은데 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워 이게 패턴이 그래도 무광이어가지고 지문이 잘 남진 않겠네요 갤럭시 A12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식으로 무광에다가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뭐 흠집이나 지문 등등이 안 남을 것 같다는 전문 마음이 들었는데 고급스럽지는 않죠 근데 이 친구는 하... A12보다는 좀 나은가? 고급스러운가? 싶은데 패턴은 오히려 더 정신 사나운 것 같아요 팍!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하하하하 자 전원을 넣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6.5인치 HD 플러스 PLS 디스플레이 그니까 LCD에요 엑시너스 850 이 부분이 제일 다른데 A12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텍 칩셋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공정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훨씬 신형에 더 좋은 칩셋입니다 전면에 보시는 이거는 8MP F2.2의 카메라고요 3GB RAM 32GB 스토리지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도 되고요 뒤쪽에 보면 카메라가 있죠 48MP F2.0의 광각 위성차의 애플 F2.2의 5MP 123도 초광각 F2.4의 2MP 접사 F2.4의 2MP 심도 센서 5000mAh 배터리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15W 고속 충전 들어가는데 무선 충전은 당연히 안 되고 방수 방진도 당연히 안 됩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 생활방수 코팅 정도 P2i 코팅 정도 해주는 기계들도 많은데 삼성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짠 편이죠 위쪽에는 통화용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래에 보면은 USB-C 포트 말씀드린 대로 15W 고속 충전 들어가고 마이크 3.5mm 이어폰 잭 요즘 보기 힘든 3.5mm 이어폰 잭 있고 스피커 있고요 왼쪽에는 심 카드와 마이크로 SD 카드 트레이 있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국내판이니까 듀얼심 지원 안 되고요 오른쪽 전원 버튼에는 지문 인식 센서 통합되어 있고 볼륨 키 정도가 있습니다 뭐 구성은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에일리를 제가 리뷰를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한 리뷰를 하면서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화면은 오... 여전히 음...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A12에 비해서 이 친구가 훨씬 나은 부분이 있는데 90Hz 지원이 됩니다 60에서 90이 차이가 많이 나요 90에서 120은 그만큼 차이는 안 나고요 뭐 실제로 퍼센티지 사이로도 그거보다 차이가 덜 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데 여하튼 60에서 90 가면은 부드럽다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설정을 하고 봅시다 자 설정을 마쳤고요 메인 화면으로 들어...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왔어요 참... 근데 여기에 밝기 최적화가 이것도 카메라로 하는 거 같죠 보통 조도 센서가 에일리아 했을 때도 했던 얘기는 한데 이 가격대에서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센서까지 빠져 있어서 제가 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일단 디스플레이 가서 보면은 여기 최적화를 누르면 90Hz까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그러고요 60Hz로 하면은 이렇게 훨씬 끊기는 모습이죠 근데 90Hz... 90Hz인 게 티가 나긴 나는데 사실 이런 것도 OLED 같이 반응 속도가 빠른 거에서 90Hz 하는 거랑 LCD에서 90Hz나 120Hz 들어가는 건 또 느낌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도 60Hz보다는 훨씬 보기 나은 거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게 90Hz고요 같은 패널에서 60Hz를 설정하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 되죠 90Hz보다 훨씬 끊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이전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지원되지 않고요 내비게이션 빠는 이 순서 바꿀 수 있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꿀 수 있고요 유용한 기능에 측면 버튼 가서 보면은 카메라 빠른 실행이나 앱 열기 중에 두 번 눌렀을 때 선택할 수 있고 들어서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끄기 사용 중일 때 화면 켜체 유지 이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 제스처 이렇게 쓱 내려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까지 그 외에 앱들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삼성 가서 보면은 FM 라디오 들어가 있네요 FM 라디오 있고 삼성 페인 안 됩니다 삼성 멤버스 게임 런처 유튜브 뮤직 삼성 프리 뭐 이 정도네요 별로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런데 갤럭시 A1이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전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둘 다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칩셋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반응 속도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물론 OS 버전도 지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원 UI 2.5에 안드로이드 10 그리고 원 UI 3.1에 안드로이드 11이기는 한데 지금 메뉴 들어가지는 것만 봐도 이 상태에서 같은 메뉴를 들어가는 것만 봐도 한 박자가 차이가 납니다 한 박자 반 박자 뭐 여튼 차이가 나네요 이건 안쪽 메뉴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사양표 상으로는 얘는 NFC가 있고 NFC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네요 일상적으로 쓰기에 이 부분에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교통카드로 쓴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양표로는 LTE 밴드도 A12 쪽이 좀 더 많습니다 국내에서 쓸 땐 상관이 없고요 해외 로밍할 때 4G LTE로 로밍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뭐 지금은 어차피 해외 못 나가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때에 자동 로밍을 해 갔는데 3G로만 잡힌다라는 지역이 A12는 덜한데 M12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요 무게도 차이가 납니다 A12가 205g 이미 충분히 무거웠는데 M12는 좀 더 무거워요 214g이에요 90Hz를 위해서 드라이버가 더 들어갔나? 뭐... 심지어 더 두껍기도 해요 8.9mm, 9.7mm 그 외에는 그냥 One UI 버전 때문인 것 같고 실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초기화 상태에서 반응 속도 차이가 나는 게 좀 재밌기는 하네요 카메라를 잠깐 볼게요 요즘은 이런 보급형 기기에도 48MP에 상대적으로 큰 센서 이게 아마 1분의 1인치 짜리가 들어갈 건데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2분의 1인치면 충분히 괜찮은 센서죠 그런 게 들어가는 게 특징이어서 마음에 드는 유행입니다 어쨌든 여기 4대3 누르면은 전체 48MP를 전부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찍으면 4개 묶어서 12MP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초광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인물 모드 당연히 되고 접사는 사라져라 저기 가 접사는 여기에 더보기 들어가면 접사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물체를 이렇게 놔도 촬영을 이렇게 아이고야 할 수 있다 정도의 뭐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A11을 써봐서 사양상으로 다 똑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냥 장난감... 으로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전화기 화면에서 볼 때만 간신히 봐줄 만한 정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A11와 아마 거의 동일할 거예요 배터리 수명 뭐 사진 전반적인 경험 등등이 지금 뒤에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사이드나 전면만 보면은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 못 하실걸요? 저는 이런 식으로 거의 복제 수준으로 출시를 좀 덜 해줬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아예 동일한 기계를 갖다가 A 사이 M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출시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거 치고는 삼성이 이런 많은 기기 업데이트를 또 그렁저렁 잘 해주고 있어 가지고 뭐 제가 마냥 싫은 소리만 하기도 좀 애매해요 어쨌든 A12보다는 이 친구가 가성비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 센서 빠진 거는 좀 괘씸하지만 90Hz도 지원되고 칩셋도 이 친구가 빠르고 실제로 반응 속도에서 이미 더 빠른 게 느껴지고 일단은 가격이 거의 8만 원 가까이가 저렴한 얘는 20만 원을 채 안 하는 19만 8천 원짜리 기계니까 저렴한 갤럭시를 원하시는 분께 이거는 A12만큼의 비출을 날리지 않을 수 있을지 제가 써보고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링크 달아놓은 저희 홈페이지 들러주시면 더 자세한 사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 저희 언더케이지샵도 방문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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